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합덕하시겠습니다. 구수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루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왓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오.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매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을 향한 구원계획을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그것을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이어가는지 발견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므로 말이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예수만 남는 귀한 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0장은요 창세기 5장과 더불어 이 족보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관심 있게 읽을 수가 없고 또 10장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10장에도 굉장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백과 함과 샘의 후예들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족보에 관한 책입니다 톨레 도투, 족보, 사보, 계보 이거 우리 톨레 도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은가? 이유가 있어요 왜 족보가 많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타락, 홍수시판,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건 표면적이고 그 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떤 계보를 통해 오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족보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족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료로 베리뜨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베리뜨라는 뜻이 동사로 쪼갠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갭니다 그 쪼갠 사이로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그러면서 쪼갠 그 동물의 육체를 보면서 피범벅이 된 육체를 보면서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베리트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아담 이외의 모든 인생들은 쪼개짐에 당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불순정했다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어거스틴 신학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죄로 말리미야마 인간에게는 사망이 온 거예요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대가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개했나 다른 말로 하면 음복,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죄가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대가가 무섭습니다 그게 사망, 개했나,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른 말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리미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사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보낼 것인가? 성경은 많은 아담의 자손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많은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창세의 3장 15절의 언약은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 셋, 셋의 많은 아들 중에 에노스 에노스의 많은 아들 중에 개난, 마흘랄레, 야렛, 그쵸? 그 다음에 에노, 무두셀라, 라메, 노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손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톨레노트에서는 이제 노아 시대가 왔을 때는 완전히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세상의 딸들에게 오염당했습니다 다른 말은 언약 밖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세 번째 톨레노트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 함, 야벳 그러면서 오늘 창세의 10장은 네 번째 톨레노트에 설명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샘과 함과 야벳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톨레노트 창세의 11장에는 세 명의 아들 중에 창세의 3장 15절의 언약은 샘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톨레노트에서는 샘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드디어 소개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단순하게 천지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터 사건 그런 표면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창세의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남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중간 이 많은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강한 저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의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톨레노트가 시작하는 장입니다 창세의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세의 족보는 이로하니라 하면서 네 번째 톨레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이 언급되었습니다 9장 1절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메시지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 강하고 능하신 분 강하고 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9장 1절 9장 7절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식 표현 방법은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 누가 엘로힘 강하고 능하신 분 그 메시지대로 언약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인구가 전세계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야벳 후손의 명단 함 후손의 명단 샘 후손의 명단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무엇인가 왜 도대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자 계획하시는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걸로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심령에 남는 기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속자 갚을 것이다 뭘 죄를 갚을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니라 즉 연장자 순으로 기록됐습니다 샘이 장자여 함이 차자여 야벳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족보의 순서가 야벳 함 샘의 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읽습니다 그냥 여기도 영적 의미가 있어요 샘과 함에 쓴 어떤 면에서는 격가지입니다 부차적인 계보예요 성경은요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원줄기의 시작은 창세 3장 15절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줄기라고 말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원보금이라고 말합니다 또 원시보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3장 15절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누구죠? 창세 3장 15절에 원, 원 실체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나세레 예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또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러나 우리의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시작이 창세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줄기, 원보금, 원시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은 2000년 전에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을 거 주고 단순하게 몸을 치유하고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물질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적인 분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보금을 모르면요 그냥 성경은 그 유명한 명원집입니다 명원집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성경이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힘들 때 성경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격가지입니다 그건 명상집에 불과해요 성경은 원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샘과 함의 개본은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원줄기는 창세의 3명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에 샘의 개본을 마지막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샘과 하벳은 격가지에 불과하고 이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샘입니다 샘 함과 야벳의 개본은 격가지에 불과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2절부터는 야벳을 먼저 설명하고 함을 설명하고 마지막 샘을 설명한다는 것은 샘의 줄기에서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겁니다 그 10장에서는 샘의 개본을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샘의 많은 샘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 그쵸?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셀라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레 거기까지만 나와요 벨레 이게 창세의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다시 한번 함의 족보는 안 나와요 11장에 야벳의 족보도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장에 샘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샘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또 루 수루 나홀 데라 아브람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아브람을 설명하면서 12장에 아브람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샘의 10대 손 아브람을 설명하면서 이제 세밀하게 하나님이 아브람에 장차하실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10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샘의 족보입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성계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14명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들이 7명 손자가 7명 그래서 14명이고 3대에 걸쳐서 설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과 샘과 야벳을 축복할 때 야벳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야벳의 후손들은 광대한 지역을 차지할 것이고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말 하면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야벳이 연례족속의 선조가 되어서 광대한 땅을 차지하는 민족이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우리가 말하면 유럽사회의 구성원이 야벳 후손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의 땅을 유럽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벳에게 축복한 내용이 구장 이렇게 나오죠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거든요 즉 야벳의 자손들이 샘의 줄기로 오신 그리시도를 통해서 샘의 장막 다른 말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샘의 장막 샘의 후손오실 그리시도를 통해 그 장막에 들어올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성취됩니다 사도바오리 AD 49년에서 AD 57년 즉 1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의 보금을 씨앗을 뿌립니다 추위에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즉 노아가 야벳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너는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샘의 샘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시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샘의 장막에 그리시도 안에 거하게 돼서 기독교 문화로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축복이 야벳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로 구성됐는데 그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 말하면 게르만족 이라 불리는 유럽 중심의 민족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세, 디라스 그리고 고멜의 아들이 3명 야완의 아들이 4명 그래서 야벳은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 즉 14대가 선조가 되어서 저 유럽에 분포되고 추후에는 어떻게 해요?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야벳 후손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함의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야벳 후손의 명단이 14명으로 비교적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통해서 번성의 축복을 통해 저 유럽의 가장 중요한 거대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근데 함의 후손의 명단은 30명 4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야벳의 후손들이 구속사의 중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은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항하는 민족이 누구냐 함우손이에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저항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은 후손이 함우손이에요 그래서 구속역사의 흐름을 저항한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함의 후손들이라는 그 계열 중에 족속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언급됐어요 함의 아들은 4명으로 구속됩니다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난 구수의 아들 중에 스바 하웰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무로 이 니무로 대해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미스라임의 아들들 붓의 아들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이 가난의 아들 중에 시돈 헥 이렇게 언급되고 성경은 여부수 족속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돼요 이 말 속에는요 가난의 아들 여부수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족속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문명을 꽃피울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굉장히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수는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냐면 에디오피아를 상징합니다 구수는 미스라임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애국 부순 아프리카 이 가난은 어디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난한 땅입니다 이 가난한 땅은 헬먼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즉 빙하가 녹아서 물줄기가 흐르거든요 거기에 저 북쪽에 보면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오수 디베라 바닷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은 요단강 서편을 가난한 땅이라고 해요 저 북쪽 단과 저 남쪽 부엘세바 지금 말하면 이 강원도만한 그 좁은 땅덩어리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말하면 일곱 쪽 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가난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 얘기하는데 이 블레셋은 해안 중심으로 요 해안 중심으로 형성된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 말한 팔레스타인 그 함의 이름의 뜻이 뜨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대로 암시하듯 이 함의 후손들은 뜨거운 지구의 남쪽 지대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했는데 피부 색깔은 흑인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함 계통의 족보 중에 우리가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은 니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부롯 상세기 10장 8절의 12절 구수가 또 니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배합니다 니부롯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를 설명할 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는 말은 원래 뜻은 영웅 호걸 재능 지혜가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용사는 용사인데 하나인과 관계없는 영웅입니다 왜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썼냐면 기보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기보루라는 히브리어는 뭐지요 폭군 압제자 그런 뜻입니다 구스의 아들 이 니부로스는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폭군 압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부로스를 설명할 때는 최초의 강력한 제국을 이룬 통치자여 폭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우 앞에서 우리 한국 성경은 여우 앞에서 라고 나오지만 70인경 70인경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시대 때 즉 알레산드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문화를 정착한 거예요 언어까지도 헬라 문화로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그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걸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70인경에는 여우와 앞에서 라는 이 단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여우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에 이 사냥꾼은 단순한 짐승을 사냥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영웅이요 그래서 이 전쟁 영웅을 비유할 때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리무로스는 뭐예요 여우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용감한 사냥꾼이다 즉 용감한 영웅이요 용감한 압제자다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암흐는 여우앞에 리무로스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로다 하다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힘만 믿는 폭군을 얘기할 때 리무로스를 사용하거든 저 사람은 리무로스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으로 그 사회와 민족을 점령하는 압제자여 폭군 같다 이 정도로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수는 또 리무로스를 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우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이었으므로 리무로처럼 여우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이라는 유행여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리무로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쟁 영웅 압제자 폭군이 되어서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당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폭군 이 압제자 이 전쟁 영웅이 나라를 확장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이 창세기 11장에 세워진 성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바벨에 세워졌다 해서 바벨탑이에요 그럼 이 바벨탑을 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도장은 누굽니까 리무로스입니다 왜 바벨탑을 쌌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다다르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인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 완성합니까 이 리무로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벨 신할당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와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까지 점령하면서 위송도시를 세웁니다 굉장한 확장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거든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 확장을 이룹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듭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족속이 함의 후에 드립니다 자 10장에서는요 원래 연장잔 순으로 샘이 나와야 되고 야벳이 나와야 되고 함이 나와야 되는데 2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벳을 먼저 설명하고 함을 설명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샘의 후손들을 설명합니다 자 샘의 후손들은요 28명 6대에 거쳐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샘이 어떻게 해요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샘의 후손들이 구성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마지막에 샘의 후예들을 설명하잖아요 샘 샘의 아들 아르박사 아르박사리 또 그의 아들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벳을 낳고 에벳이 벨렛을 낳았다 거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다시 한번 샘의 후예들을 설명하면서 12장에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10장 11장 12장도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샘의 후예들이지만 12장이 아브라함을 설명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자의 후손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디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열두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말은 샘의 후예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후예들 중에서 구속사의 중요한 여자의 우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한 것을 노아가 알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로다 어느 날 노아가 벌거벗은 채 술에 취했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알렸다는 말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말 속에는 모욕하다 떠들어대다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떠들어대고 흉보고 비웃고 그런데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샘과 야벳은 옷으로 덮여줍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자 아담이 하나의 말씀을 불신정했습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술을 통해서 입혀줍니다 이렇듯이 샘의 후순호실 그리스도가 제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샘의 후순호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고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의 후순호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덮어드린 것은 샘과 야벳이면 동시에 칭찬해야 되는데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샘의 후순 중에서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샘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중요한 것이 이 샘 샘의 여러 아들 중에 아르박사 그 다음에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에벨 시대의 나라가 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에벨 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언어가 언어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졌다는 것은 언어별로 나눠진 걸 얘기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별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은요 샘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마쳐요 근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이어지면서 11장에는 함의 족보를 설명하지 않고 야벨의 족보를 설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샘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11장에는 샘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그 다음에 루 수룩 나홀 나홀의 아들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그럼 11장을 마치면서 12장에 이제 아브람의 가난 얘기가 이어지면서 창세기에 내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를 통해서 아담의 10대에선 노아 노아의 10대에선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람 드디어 12장부터는 이제 구체화 되는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 땅의 비밀을 줍니다 아브람의 아브람을 통해서 너의 후손 중에서 천하한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1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샘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줄기 중심으로 지금 성경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29절에 보니까 샘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에벨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벨렉 계열에서는 아브람이 나오고 이제 욕단의 계열 중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13명이 언급됩니다 욕단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 종족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의 후손 중에 많은 후손 중에 하나님은 꼭 집은 거예요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로 나홀 데라 아브라 그러면서 아브람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샘의 후예들을 언급하고 드디어 이제 아브람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장은 그렇게 지루한 장이 아닙니다 왜요 이런 관점에서 10장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아 샘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10장도 누구 얘기입니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합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런 의미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왜냐하면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의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노아의 세 명이 아들 중에 세 명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이고 역사의 시작은 창세의 3장 15절 원줄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많은 그날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의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 명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난 땅의 비밀과 장차 너의 후손 중에서 천하만 명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임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잡는 귀한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절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고통 역사하시미 상세계 10장을 통해 다시 한번 세배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분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우리의 사역 외에 우리의 가정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